최고의 대접을 많이 받고 다녔죠. 저는 한번 사랑을 받아봤으니까 만족합니다. 가슴이 터질 듯한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다가 야외 공연을 하니까 사람들과의 막 숨소리 박수 소리 해서 엄청나게 하루하루 신이 났거든요. 그런데 이제 실내에서 공연할 때 사실은 좀 감성적인 노래도 좀 하고 싶고 노래를 정말 잘할 수 있는 건 사실 이런 데서 하는 게 더 노래하는 사람이 느끼기가 쉽죠. 그런데 이제 감정적으로 노래를 감성적인 노래 한번 부르고 싶어요. 가슴이 터질 듯한 당신의 그 몸짓은 날 위한 사랑인가 섹시한 그들 모습 한 모금 담배 연기 사랑을 글리며 한 잔의 샴페인에 영혼을 팔리라 세월의 향기인가 다가슴 당신은 꽃바람 여인인가 나만의 사랑 나만의 사랑 사랑의 노래가 되어버렸어 어쩔 수 없었네 꽃바람 여인 이 이 이 이 이 이 영혼의 사랑인가 숨이 막혀 혼내여 망가진 내 모습은 어쩔 수 없는 사랑 한 모금 담배 연기 사랑을 그리며 한 잔의 샴페인에 영혼을 팔리라 세월의 향기인가 다가서 당신은 꽃바람 여인은 나만의 사랑 사랑의 노래가 되어버렸어 어쩔 수 없었네 꽃바람 여인 사랑의 노래가 되어버렸어 어쩔 수 없었네 꽃바람 여인 다가서 나아 이제 그녀omic 고양이 Montaquplin